평년 기온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일부 산간도로가 통제됐고, 시내 도로도 결빈 구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제주공항은 또다시 결항과 지연 운항이 속출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에서 흰눈이 펑펑 쏟아져 내립니다. 거센 눈보라에 주위를 분간하기 쉽지 않습니다. 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거북이 주행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퍼붓기 시작한 눈발에 제설차도 긴급 투입됐습니다. 차량이 투입돼 제설작업을 벌여보지만 도로에는 금세 다시 하얗게 눈이 쌓입니다. 제주 산지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산간도로 입구에서는 경찰들이 차량을 세우고 도로 상황을 안내합니다. 미처 월동장구를 챙기지 못한 차량은 경찰의 수신호에 따라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일부 산간도로의 경우 차량 운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세찬 눈보라를 뚫고 가까스로 산에서 내려온 운전자는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시내도로도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체인 없이 주행하던 차량은 힘없이 미끄러지고 얼어버린 오르막을 오르지 못해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멈춰 서 있기도 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제주공항이 정상화된 지 하루 만에 하늘길 운항은 또다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대기 접수는 모두 중단됐고 항공기 지연 소식에 이용객들은 곳곳에 주저앉아 탑승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제주공항에 강풍과 윈드시어특보가 발효되면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출도착 항공기 150여 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평양 기온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추위와 함께 눈이 찾아오면서 시민들은 곳곳에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